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그 사람의 유승민입니다 아 그 사람은 우리가 만나고 싶은 바로 그분을 모셔서 인생의 희노애락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실 주인공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이분은 대한민국 대표 개구우먼이십니다 개구우먼 이경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경혜 씨 모셨는데 저는 그 첫인상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옆집 누나같은 때로는 뭐 이모같은 누나라 그래요 누나? 저 첫인상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옆집 동생 같고 오빠 같고 오빠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옆집 누나같으니까 혹시 그 뭐 요리는 잘하세요? 요리 잘하고 그럼 뭐 필요한 거 얘기하자 뭘 드시고 싶은지 얘기하면 그럼 누나니까 이제 밥을 해주는 누나로 그러니까 아 누나 나 5분 뒤에 가는데 5분 전에 5분 뒤에 뭐 음식 될까? 바로 우리는 그냥 뭐 냉동으로 다 챙겨 있어서 바로 준비 딱 돼 있고 와인만 하나 딱 있으면 됩니다 5분 뒤에 도착한다고 전화드렸더니 5분 구이로 딱 5분만 구워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늘 저희 뭐 방송에 일단 나오셨으니까 그동안 뭐 어떻게 지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YT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경혜입니다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개그우먼과 가수 개가수 이경혜입니다 여러분 참 걱정이 많으시고 댁마다 고민 없으신 분들이 없겠지만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건강이 최고인 것 같다고요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딱 50이 넘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인생에 중요한 거는 건강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왜냐하면 건강하면 저는요 지금 방송에 없어도 주유소 알바도 할 수 있고 김밥집에 가서 김밥도 말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좀 많이 아픈 점도 있고 제가 뭐 좀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아팠던 시절에 있던 사람이어서 건강이 저는 정말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리고 본인이 건강해야지 남 건강을 챙겨줄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건강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대칭 엄마들은 딸이 중학생이면 아침밥 해주잖아요 저는 안 해줘요 아침에 자야 돼요 공부하기 위해서 피곤해서 푹 주무셔야 되죠 그 제가 그래요 이서한테 이서야 난 돈을 버니까 너는 지금 안 벌잖아 네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밥은 네가 챙겨 먹을 수 있겠니? 정중하게 부탁을 해 그래서 네 그리고 가면 엄마 것도 조금만 그래서 얻어먹어요 아마 따님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엄마가 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해요 좋아해요? 오늘 사실은 같이 오려고 하다가 지금 저희가 식당을 하잖아요 떡볶이 즉석 떡볶이 하잖아요 요즘에 손님이 없어가지고요 알바를 다 그만둬야 하는 상황인데 딸이 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왔어요 네 오늘 말씀 중에 벌써 뭐 개가수 나왔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따님 얘기도 나왔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떡볶이 사업 얘기도 나왔으니까는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뭐 시청자분들 벌써 딱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말이 되는 걸로 해서 말이 어젯간 안 됐다는 거죠 말이 되는 걸로 해서 이경영과 함께하는 본격 키워드 토크 들어갑니다 개구먼 이경영과 함께하는 본격 키워드 토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판넬 준비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근데 일단 사진을 보니까 뭐 지금도 젊어 보이시는데 머리 스타일이 박교스러운가요? 이때가 한 2년 전인데 제가 지금 자세히 보니까 눈가 보톡스 조금 했네 자세히 보니까 주름이 조금 없어서 이렇게 젊어 보이는 게 보톡스 조금 한 것 같으네 그럼 이 사진은 어떤 도움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젊어 보이는 상황이고 지금 그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이 지금은 안 받아요 안 받고 그냥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름답게 그냥 나이 먹어 가자 그래서 이제 좌우명이 돼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눈웃음을 좀 쳤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이걸 시술을 하니까 눈웃음의 매력이 없어지더라고요 주름은 좀 있어도 그래서 좀 이때가 그때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진도 굉장히 미인이시지만 지금도 굉장히 눈이 부실 정도로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뜯어볼게요 그냥 많이 재밌으시네 그냥 한번 뜯어볼까요? 네 뜯죠 뭘까요? 넌 내 거야 유행어 넌 내 거야 인마 이거 이거 맞아 넌 내 거야 인마 아무 데도 못 가 인마 이거 맞죠? 맞아요 그게 이 유행어가 언제 나온 거죠? 그게 86년도 87년도 초인가? 86년도다 네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 86년도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기저귀 뜰 때 아닌가? 기저귀는 한 기저귀는 차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럼 기억하시겠네요 알죠 북총 물장수인가요? 네 북총 물장수 그때 기억납니다 머리 좋으시다 대단했어요 그때는 유행어 무조건 애들이 유행어 따라하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넌 내 거야 아빠한테도 넌 내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작대기로 엄청 맞았죠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도 그러고 선생님 내 거야 맞아요 맞아요 짝사랑하는 선생님들한테 맞아요 그러면 이게 유모 1번지에 북총 물장수 코너에서 아주 데이트를 쳤는데 네 86년에 시작하는 네 그때 어땠어요? 그때 정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시작을 잠깐 하자면 1984년도에 개그콘테스트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동네 학생이었던 애가 다음날 유명인사가 된 거야 개그콘테스트 84년도 6월 5일날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시청률이 52%예요 두 명 중에 한 명이 다 본 거야 정국민이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갔는데 어제 갈 때는 편안하게 갔는데 다음날 방송이 저녁에 되고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데 버스가 난리가 난 거야 이경혜 이 막 울고 엄마들 거기 버스기사님도 막 울고 다 난리가 제가 그때 너무 슬펐었거든요 고생한 시절이 주마등처럼 막 그때 그때 저를 너무 많이 알아봐 주셨다가 사실은 슬럼프를 84년도에 돼서 84년 85년 86년까지 슬럼프가 있었어요 대고 나서 엑스트라만 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그 다음에 3년만에 넌 내 거야 가 유머일본지 에서 유머가 터졌는데 과거에 그거하고 에버리지라 그러나요 이게 붙어가지고 이게 그때 여기 있던 게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같이 붙어서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CF로 그때 제가 스물 개를 찍었어요 정말로 이.. 이.. 이rik어 하나로 이rik어 하나로 갖다 봐봐요 요기도 이렇게 봐 얘를 이것도 컵 내 거야 그러면 다 되는 거고 가짜 무조건 가짜도 뭐 넌 아이스크림 들고 넌 내 거야 인마 이렇게만 하는 거야 이rik어 갖고 내가 만든 유형어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보고도 카메라 넌 내 거야 이렇게 무조건 다 다 되네요 그냥? 화장품만 하나 못했어요. 화장품의 벽은 넘기가 쉽도 않더라고. 그런데 정말 다 했어요. 가구, 유명한 가구, 도랑 뭐 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수입 실연료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많죠. 처음에 월세 5만 원에 살다가 반지하로 이사 갔고 반지하에서 또 서울하고 가까운 데다가 집을 사고 연립을 샀어요. 그다음에 1년 만에 또 서울의 아파트로 이제 인서울 한 거죠. 그때는 정말 자고 남은 아버지가 온라인이 없었어요. 그때는 온라인 하는 게 없으니까 돈을 현찰으로 이렇게 줘요. 그러면 아빠가 밤에 돈 세는 거야. 돈을 세는데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엄마도 너무 행복하고. 이야, 그러니 숟가락부터 바꾸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어쨌든 넌 내 거야 유행어. 특히 북청 물장수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 같은데 그때 출연진들이 어느 분이셨죠? 그때 이제 북청 물장수 할 때는 장투석 오빠, 이봉원 오빠, 조금산 오빠, 임미숙 씨, 저. 이렇게 딱 5명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북청 물장수를 시작을 하자고 했던 분은 어느 분이세요? 원래 저희가 유머 1번지는 아이디어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러면 이런 이런 아이템들을 갖고 하자. 그래가지고 작가분들도 아이디어를 내고 전체가 다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코너를 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개그맨 2기가 이봉원 오빠, 김한국 오빠가 제일 연장자였고. 김한국 오빠, 이봉원 오빠, 조금산 오빠. 여러 명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뭐 김미아 씨, 임미숙 씨, 저렇게 있는데 딴 거 하는 사람들 빼고 나머지에서 한번 마음 먹고 같이 해보자 이라고 그 당시 안인기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안성기 선생님의 형님이었어요. 방송 피디셨는데. 그분이 야, 너희끼리 뭐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인원만 정해주고 우리가 무슨 코너를 할까. 단체로 네 명이서 다섯 명이서 나오나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이 북청불장소에서 그 역할이 동네 바보처녀 역할이었잖아요. 못난이 역할이었죠. 그러면 넌 내 거야를 이렇게 유행을 시킬 수 있었던 이경혜만의 어떤 독보적인 전략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전략이라면 저는 사실은 제가 뭐 이런 말씀은 드리기 모아하지만 제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극성 맞을 것 같고 온 동네 휘젓고 다니면서 떠들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요. 방에, 집에밖에 안 있는 성격이에요. 저는 뭐 쇼핑하는 것도 싫어하고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고 기껏하는 거면 이제 구경하러 자연 보러 나가는 거 외에는 안 해요.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옛날에 젊음행진이라는 코너에서 이봉원 오빠가 가운데 있어. 그리고 임미숙 씨가 있고 제가 있어. 비교 코미디라고 해서 봉원이 오빠가 임미숙이는 이쁜 얼굴로 하고 나는 못난이 분장을 안 해도 되는데 좀 했어요. 못난이 분장을 좀 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봉원이 오빠가 꽃을 하나 들고 하고 미숙 씨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싫어요. 미숙 씨 사랑합니다라고 열 번을 해. 그러면 미숙이가 진짜 끈질겨. 당신의 사랑을 받아주겠어요. 꽃을 받아. 봉원이 오빠가 가운데 이렇게 보고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습니다. 이래. 그래서 꽃을 다시 뺏어서 저한테. 경혜 씨 그러면, 경혜 씨 그러면 저는 한 번만 찍어도 잘 넘어가요.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한 줄을 했어. 한 줄 녹화를 하는데 그때 그 톤이 약간 모자라고 바보 같고 못난 그런 톤을 한 건데 그게 그날 젊음행진에서 빵 그냥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그걸 계속 시리즈로 몇 번 가서다가 이제 가다가 없어졌는데 이쪽에서 가만히 캐릭터를 뭘 해야 되지. 막 생각하다가 그때 그 생각이 나서 그걸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인이었으니까 그 당시 이제 성경 구절을 막 읽다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너는 내 것이다? 오우 신이 나한테 넌 내 거라고 그러네. 멋있네 이랬어.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 사랑하는 남자한테 사랑하는 남자한테 내가 뭐라는 표현이 가장 강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아 그 생각이 난 거야. 좋아. 내가 이봉우의 저의 조금산이를 내 거라고 찍어버려서 그걸 제가 유행어로 갖고 갔어. 선생님 유행어로 너는 내 것이야. 어때? 줄여. 아닌 게 선생님이 형님, 아닌 게 형님이. 줄여. 넌 내 거야를 줄여서 넌 내 거야가 된 거예요. 그때 그 약간 바보스러운 연기는 우리 심영래 씨가 남자 쪽에서는. 있었죠. 여자 쪽에서는 처음인 거죠? 제가 처음이었었죠. 그래서 남자는 심영래 바보, 여자는 이경혜 바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데 진짜 바보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넌 내 거야 인마, 내 밥이야 인마. 이 유행어도 굉장히 유행했지만 또 북청 물장수에서 생각하는 유행어 있잖아요. 뭐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건 이제 장주석 오빠하고. 아, 김 사장. 뭐, 아, 장 사장. 반갑구나. 반갑구나. 그게 그 뒤에 계속 유행어가 터져준 거예요. 80년도에 뭐 영화 배우의 트로이카가 있잖아요. 정임희 씨, 유진. 그렇죠. 장미희 씨 있는데. 개구먼도 트로이카가. 있었죠. 트로이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한자는 좀 달라요. 트로이카, 트로이카. 그건 아름다울 미인데 우리는 미련할 미 자를 써서 거기다 미련할 미 해가지고 미녀 삼청사라는 코너도 있었어요. 누구였죠? 김완국 씨가 대장을 하고 우리가 첩보원이야 미녀 삼청사인데 미련할 미 자를 써서 미녀 삼청사 해서 이제 임미숙 씨가 나이가 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한 살 많은데 다 친구지. 임미숙, 김미화 씨, 저. 세 명이 미녀 삼청사였죠. 그런데 전 진짜 우리 다 미녀예요. 미련할 미. 미녀 삼청사. 그러면 굳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영화 배우 트로이카 중에 유진, 정윤이, 장미희 씨 중에. 그 세 분 중에 굳이 이경연 씨를 같이 눈 닿으면 어느 분하고 많이 흡수한 것 같아요? 저는 이지인 씨 아닌가라는 생각. 이지인 언니 아닌가. 왜냐하면 되게 그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데 그 언니하고 친한데 그 언니가 되게 성격이 활달하고 되게 좋으세요. 저하고 성격이 너무 비슷한 거야. 그런데 의외로 그 예쁜 분들이 이렇게 약간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유진 선생님 전화 올 텐데 약간 너무 순박하다 못해서 약간 원수 덩어리 같은 느낌이 있어요. 더 이상 가지 마시다, 우리. 그러면 우리 유진 씨가 그런 분이신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유진 씨는 시간 내시면 저희 프로에 한번 나와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것도 좋죠. 왜냐하면 그분이 의외로 헛똑똑이에요. 막 깍쟁이 같잖아. 그런데 아니에요. 아주 순박하고. 그러니까 되게 제가 사기꾼이면 사기치기 좋은 스타일. 그런 분이시죠. 우리 김미화 씨하고 이제 임미숙 씨의 그다음에 우리 이경희 씨의 개그의 80년 트로이카로 왔는데 임미숙 씨하고는 또 굉장히 또 가깝게 지내신다고 들었어요. 원래 임미숙 씨는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서 잠깐 친구 쫓았다가 한번 넣어볼까? 그래서 된 사람이어서 개그에 그렇게 큰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미화 씨하고 저는 이제 웃기고자 목숨을 건 사람이었고 임미숙 씨는 얼굴이 되는데 뭐 그렇게 목숨까지 걸겠어? 웃는 걸. 그 아픔 아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안 하고 있을 건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는 웃기는 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반면에 임미숙 씨는 약간 어떤 게 있냐면 맨날 이경희 어디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그랬었어요. 난 그런 게 웃겼었어요. 그런데 그게 날라리아하고 맞아떨어든 거야. 최양락 선배하고 날라리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기가 어찌 됐든 그런데 임미숙 씨가 되게 어떤 게 있냐면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땅에 있는 천사다 저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좋은 친구죠. 세상 살면서 욕심도 없고 그냥 즐겁게 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그 친구를 보면서 힘을 얻었어. 늘 밝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우울한데 그 친구를 보면 나도 모르게 업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인미숙 씨가 어떻게 보면 이경희 씨 힘들 때 고된 삶을 버리게 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가장 힘든 시절이 사실은 힘쓴 얘기를 막 하면 요즘 다들 힘드시다 보니까 좀 피곤하지 않으실까. 나도 힘든데 남의 힘든 얘기를 들으면서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제가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000년도에 제가 2005년까지는 너무 잘 나갔어요. 2005년도에는 95년 그러니까 84년도부터 2005년까지 그냥 제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20년 정도 해먹은 거잖아요. 계산을 빨리빨리. 네, 해보겠습니다. 95년, 2005년까지 20년을 제가 거의 트로이카으로 갔어요. 그때는 후배들도 별로 이렇게 치고 오는 후배들도 그냥 단독으로 갈 때. 그런데 MBC에서 영자 씨 있고 생긴 거지, 신흥이 올라온 거지, 신흥 세력이. 그런데 그때 사실 이건 뒤에 얘기지만 MBC에서 저한테 오라고 스카웃이 들어와서 코너까지 만들어놓은 게 그거였어요. 이영자 씨가 했던 코너 살들아, 내 살들아를 제가 하기로 한 것. 이제 와서 얘기지만 그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마다 자기가 있다 이거죠. 제가 MBC로 가기로 했는데 KBS에서 안 보내줬어요. 절대 못 간다. 조건을 더 좋은 걸 내세워서 제가 SBS 생기면서 갔는데 저는 안 가고 KBS에 있으면서 MBC 가기로 했던 걸 어긋내면서 좀 늦어진 거죠. 그리고 제가 2002년도에, 2001년도에 SBS 갔다가 MBC 간 시간은 벌써 제가 가기로 했었던 그곳에 영자 씨가 와 있고. 전지성 선배님이 이제 잘, 정말 코미디의 진짜 얘네 신이다. 그래서 이제 스카웃을 이영자 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뒤에 이영자 씨 뒤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지. 한 바퀴 돌면서. 그런데 그 흐름이 2005년도가 되니까 저는 기력이 다 새하고 이제 내 거에서는 나올 게 없을 때가 되니까 그럴 때 오래 버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2005년도에 방송을 떠났어요. 어릴 때는 어떠셨어요? 저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실은 중학교 입학을 못 했어요. 그래서 1년을 놀았어요, 집에서. 그래서 야간 중학교를 가야 되느냐, 취업하려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 다니는 야간 중학교를 가야 되느냐 이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아빠가 야간 중학교, 그 당시에는 야간 중학교 가면 정상적으로 학생이 있지도 않고 돈 벌기도 못하니까 1년만 쉬어라. 그래서 학교 입학을 못하고, 입학금이 없어서 못하고 놀던 중에 제가 머리가 제가 사실은 좀 좋은 머리예요. 아니, 이거 뭐 제가 아자찬하는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했으면 진짜 공부도 잘했을 텐데 상황이 동생 둘을 제가 맡아서 엄마 행상 다니는 걸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정말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제 초등학교 과정은 동네들을 다 과외를 시켜주고 가르치고 제가 막 선생님이었거든. 그 정도였는데 1년을 놀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대로 살다가는 나는 앞으로 성공 못하겠다. 1년을 논다는 거는 앞으로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할 때 입학금도 없을 거고 생각을 빨리 했어요. 대학교 입학금도. 그런데 그때 내가 바보처럼 공부를 더 잘해서 장학금이 있는 걸 몰랐던 거야. 진짜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대학교 돈 대줘야지 가는 걸, 부잣집이 애들만 가는 걸로 생각을 했지. 내가 공부를 더 중심해서 장학금을 받고 갈 거라는 건 생각을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희생을 해서 희생을 하면 내 동생들을 더 좋게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상황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면 공부해야 해요. 저는 사실 진짜로 저는 소원이 판사가 되는 거였어요. 저는 판사가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 이상도 색깔마저 바뀌면 약간 좀. 진짜 꿈이 어릴 때부터 판사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이렇게 피해보는 사례들이 많아요. 억울하게 당하고. 그래서 저는 정의의 사도로 난 판사가 돼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되고 싶었는데 딱 그 시점이 되면서 1년 놀면서 바뀐 거야. 돈을 벌자. 이게 살아가려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선거가 연예인을 선택한 거야. 여기서 잠깐 제 자랑을 또 해도 될까요? 그럼요. 하세요. 외모를 딱 거울을 보니까 똑똑하잖아요, 제가. 딱 얼굴은 탤런트 될 얼굴이 아니야. 너무 웃으신다. 감동이 깍고 오시나 봐요. 거울에 서 계시는 예전의 모습을 상상을 보고 있으니까. 분석이 빨라야 되거든요. 여기서 너는 탤런트 될 얼굴이야. 키도 더 안 클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물을 안 보는 코미디언이 되자. 그래서 제가 딱 목표를 잡고 오케이. 코미디언이 열리면 뭘 해야 돼. 방송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흉내내는 걸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스킬이 그거야, 내 스킬은 그거야. 기술적인 면이. 아나운서 연습해. 이렇게 사설란에 딱 보면. 제 지금도 외운다니까요. 그거 한 번 좀 보여주세요. 박정희 대통령은 7일 하오 연합군 사령부 창설식에 참석. 논실을 통해 최근 미국 정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약간 북쪽 같은데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는 제가 70년대이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졸업한 게. 지금처럼 자유롭게 편하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때는 약간 딱딱하게 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7일 하오 연합군 사령부 창설식에 참석. 논실을 통해 최근 미국 정부는. 되게 외웠다니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7일 하오. 그러니까 7일이었을 거예요. 그 연습을 했어. 그다음에 팔도 사투리. 좀 보여주세요. 제일 쉬운 게 충청도예요. 저희 엄마가 이제 강원도 분이셔서. 약간 강원도 사투리가 있는데. 충청도에 이모가 살았어. 어디요? 어떻게 하려고요? 지가 알아요. 그러니까 톤을 제가 아는 거예요. 톤을. 사투리에 흉내내면 안 돼요. 톤이 중요하거든요. 몰라요. 어디 갔는데 내가 아나. 아무튼 개요. 내가 쫑쫑 쫑쫑 쫓았다니나. 내가 어떻게 하라요. 이상한 말씀만 하시네. 막 그래요. 그렇죠? 우리 엄마가. 그렇죠? 아이고, 참 시켜 먹잖아. 아이고, 소목이나 줘요. 그걸 어떻게 다듬고 있죠? 아이고, 나 진짜 미쳐 죽겄어, 그냥. 아니, 니 흘러. 뭘 흘러, 뭐 그러잖아요. 돈 있잖아. 그래서 충청 사태이 완벽해. 그다음에 이제 호남 파투리가 더 끈적하잖아요. 전라도. 전라도 이제 파는 거예요. 아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어찌냐. 아이고, 참 말라. 너는 그냥 징해본다. 아니, 그거 누가 그래 부르냐? 예를 들면 그것도 했어요. 그다음에 경상도, 강원도 다 했어요, 동상도는. 보소, 이래 뭐, 이래 가서 됩니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됩니다. 톤을 연습을 쫙 간 거예요. 다 됐어. 강원도는 뭐? 자동빵으로 되는 거야. 그 경연이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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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 돼지고기나 뭐 구워 먹고 가야 되지 않나? 아이고, 야, 너 많이 얘기했다, 야. 뭐 이런 톤. 아니, 제가 왜냐면 왜 이렇게 경청을 했느냐 하면 저는 이제 어쨌든 연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톤이 드라마나 영화를 할 수 있는 그 연기의 톤이시거든요. 많이 했어요, 드라마를. 그러니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영화도 찍고 했는데 뒤에 콜이 계속 안 붙어오는 거 보니까 별론가 봐. 아이고, 왜? 애초에 개그 번화가시고 연기하셨으면 굉장히. 제가 드라마 섭외가 많이 왔었는데 저는 사실 개그가 좋아서 저는 못 떠났어요. 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기다리는 게 지겨워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경상도에 이북이 적었다. 아버지가 이북이잖아요. 아바디, 그저 사랑이 뭐야요. 그 사랑? 거의 뭐 남녀래 만나서 좋아하는 거에 사랑하는 거 같니? 뭐 이런 거. 우리 언니가 이북분이면. 아니, 지금 말씀, 사투리 말씀을 하시는 걸 저한테 보고 가시는 거면서 제가 무슨 대사를 쳐야 될 것 같은데. 쳐줘요, 예, 예. 정말 그 정도 받을 정도거든요. 연기를 보통. 네, 그래갖고 이북 사투리 섭취하고 팔도 이렇게 해서 제주도는 안 했어요. 그럼 만약에 타임머실 타고 가셨어요. 그럼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기자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개그우먼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개그맨으로 그때로 가요. 저는 제가 가장 잘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개그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우리 엄마가 강경아로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제가 한 몇 년을 저는 병원에서 병관하다가 끝났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제가 녹화해놓은 걸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 제 방송이나 나오면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옆에 다 돌아가실 분들이야. 그런데 그거 보면서도 아하하하 막 웃어. 죽는 순간까지 웃게 해줄 수 있는 직업은 개그맨이라는 걸 제가 깨달아서 그때 보면서 그러고서 웃는 거야. 그 순간을 까먹는 거예요. 아픈 것도 다 까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건 내가 직업을 내가 정말 잘 하늘이 진짜 나한테 일로 가라고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했던 게 나는 또 가도 나는 개그맨을 가리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괜히 개그맨 했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배꼽이 어떤 분이 맹장 수술을 해서 배꼽이 수술을 꾸몄는데 이렇게 앉아서 저기 저기 김보 언니가 하는 거. 일단은 뭐 이런 거 하다가 웃다가 터져서 다시 수술한 분이 있었다니까. 아 예예예. 아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한 것도 모르고 행복하게 웃을 정도라는 거는 정말 아주 독한 어떤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걸 제가 병원에서 보고 저는 또 가도 또 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개그맨이 돼서 많은 분들한테 웃음을 전해 주시는데 그러면 그 개그맨이 되기 전에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많은 일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됐을 때 그래서 그 1년 동안 놀면서 개그맨이 되고자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갖고 팔도 사투리 웅변 웅변도 그때 하나도 모르다가 웅변 아나운서 토모 다 연습해서 딱 돼 있는 거야. 1년 동안 논 뒤에 그 다음에 되니까 아빠가 보내준 게 아니라 아빠 회사에서 입학금 장학금으로 나온 거예요. 장학금이 안 나왔으면 저는 중학교 못 갔다니까요. 저는 참 내 학교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많이 했어요. 안 해본 알바가 없어요. 엄마를 살기 위해서 개그맨이 되고는 않는데 중요한 거는 엄마 아플 때 제가 참 못할 소리를 했어요. 우리 엄마는 그때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팠을까. 아유 왜 그랬을까. 이은이 때 만나 뵀는데요. 인생 살 마시는 것 같아요. 노래 하나가 내 인생을 말해주는 결정체가 돼버린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인생을 즐기려고 살고 있구나. 쭉쭉 빵빵 아니어도 아직은 나 여자 악랄구소가 사이버 같이 수고한 일은 그렇게 먹ables 수고한 일은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도 아시죠? 안That 쭉쭉 제vé 알 아 감사합니다.